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이건 소니입니다. 하피 몬데이, 여러분! 오, 누구한테 물어봐요. 아, 나疼어요. 오! 몬데이 시작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가자! 가자! 오케이. 작업을 전에, 제가 또 다른 파크맹맥메이예요. 오케이. 준비됐나요? 소니아, 준비됐나요? 하하! 하하! 들어요. 오케이. 제가 준비됐네요. 오케이, 여러분! 제가 11번의 이름을 배우기 전에, 어제 10번의 이름을 배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10번의 이름을 배웠어요. 10번의 이름을 배웠어요. 캬타피 캬타피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소리가 B예요. 이게 B예요. 이게 B예요. 눈이 어디서 가요? 이게 B예요. 이게 B예요. 이게 B예요. 캬타피 이렇게 B예요. 이게 B예요. 더 설명할게요. 오케이? 이게 맞은 방법이에요. B예요. 이게 B예요. 이게 맞은 방법이에요. 오케이?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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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저는 항상 완벽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캬타피 캬타피 오케이. 오케이. 오늘의 포켓만 원스탄 넘버 따라라라라 멘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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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좋아하는 원스탄 11. 멘탑파 11. 멘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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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란세루 도란세루 도, 도, 란, 라 란, 세루 도란세루 기억하시나요? 루 다리부분처럼 들어가세요. 루 도란세루 한 번 더요. 토란새루 헬레나 오늘 정말 좋아요 토란새루 여러분들은 리뷰가 준비되나요? 넘버6 11 넘버6 넘버6 영어에요 영어에요 넘버6 헌터 철자 리자돈 자 자 자 자 돈 토 돈 넘버6 닥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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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7 넘버7 이름이 무엇일까요? 리엄 넘버7 넘버7 스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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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제니가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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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리자돈 7. 제니가메 제니가메 8. 소니아 뭐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월터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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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기억해봅시다 가메 가메 네 네 가메 넘버 넘버 블라스토스 네 네 가메 까메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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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농.농.농.농. 아, 기억나는 거고 바로 말해보는 거고 바로 말할 수 없죠 나는,kat을,농.이.명 let's practice together 니, lässtで 일어나와요 까메 δεν? Number 9.sp قride Number10.이에요 까메 까메 ө땔 기억나 educators afterward, اخ gw 한번 proposals 예를 들어서, 이것은 히상입니다. 히. 저는 katakana에 가르치어요. 잊지 마세요. 작은 시mbol을 변경해 주세요. 두 가지를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변경해 주세요. 작은 글자입니다. 자, 이것은 다쿠텐입니다. 다쿠텐입니다. 이것은 다쿠텐입니다. 다쿠텐이 자세히 말시다. 간지, 이것은 다쿠텐입니다. 이건 다쿠텐이고 이것은 다쿠텐입니다. 이것은 다쿠텐입니다. 눈을 봐주세요. 가 마이의 방어 침 잘 polite 그래서 이거 한닥끈 텐 한닥끈 텐 간지 간지란 한닥끈 한닥끈 텐 한 한은 사실 한 한 한입니다. 한국에서는 반 한 닭고턴 한 한 닭고턴 한 동음소리 한 동음소년들 오케이 히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오늘 멈췄 일정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 특별한 사람이 그 말이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11. 네라파 토란세루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자, 오케이. If you're tired, come on. Have some maybe coffee or whatever you'd like to drink. So just let's cheer up. How do you see in Korea? 아 자! Okay, guys. Please remember number 11. 토란새루. 토란새루 메라파. 아 자!